영생 6과 85, 89 페이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신 우리 친아버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절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을 알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감히 하나님께는 나갈 수 없고 중보자 예수님에게 나가서 뭐라고 뭐라고 아래면 예수님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아버지께 가요 아버지께 아버지께 가서 뭐라고 뭐라고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계셨다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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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걸 또 탁 끊어와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기도응답 받기가 얼마나 수석이 복잡한지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오늘 기도하는 밥을 배우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거기 한번 읽어보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는 기도할 때 그렇게 수석이 복잡한 기도를 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고담 문을 닫고 단둘의 친아버지랑 만나라 그런데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누가 응답해 주시죠? 예수가 응답해 준다?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 여기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이 장이 세상에서 박룡아 예수의 정보를 부인한다고 그 오류라고 그러고 외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떠요 읽어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죠 너는 기도할 때 나랑 둘이 들어가자 내가 대안 간구해 주리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순은 너는 너 혼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빠와 만나서 단둘의 기도하라 그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중원분 헌소리도 하고 헌소리도 할 필요 없다 너희 사정을 먼저 다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할 것을 이미 구하기 전에 벌써 아시느니라 너희가 골방문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알았다 벌써 우리 사랑의 친아버지는 벌써 그 자녀의 사정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랑의 친아버지께 여러분 직접 가셔서 중보자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라도 살 때 예비군 중대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예비군 중대장이 공로자라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청와대로 왕에 초청을 했어요 임금님 초청장을 갖고 왔는데 총불을 갖다 들이대다니 청와대 문 앞에 있어요 위서부터 전자탐지기로 훑어내리는 거예요 그 총은 진짜 실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못 실수하여 나가서 사람 죽으면 아야소리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임금님 초청장을 들고 떳떳이 갔는데 총불을 갖다 대고 조사가 그렇게 검은 검색 심었단 말이에요 제발 총때나 좀 비켜주고 해달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게 계세요 사은 사람 갖다가 총때리를 들이대요 임금 초청장을 가지고 간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이 세상 조그만 나라들의 임금도 아무나 가서 만난다 못해 어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장군도 함부로 청와대에 쑥쑥 들어갔다 하는 큰일 나요 사살당해요 그런데 그 박정현 대통령 아들 제가 그 내용이 예비군 중대장보다 아니 장군보다 더 공을 많이 써서 그런 권세를 누립니까 무슨 벼슬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얼굴이 잘생겨서 아무 국가에 공도 없고 벼슬도 없고 돈도 없고 지휘도 없어요 얼굴도 예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 쑥쑥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감히 누가 당신 너 이루어져요 그럼 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게 하는가 이 친자가 친아들이 권세가 이렇게 큰 권세를 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공로를 세워서 하늘에 가는 줄 아십니까 공로 세우려면 저 세상 교회들에게 가봐야 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공로를 세우세요 얼마나 전도를 전도를 많이 뿌리고 교회들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세우는지 몰라요 우리는 공로도 없고 지휘도 명예도 없고 얼굴도 예쁘지도 않고 그런데 뭣 때문에 모든 권세이 우주 대왕 앞에 중부자 없이 쑥쑥 나가요? 친아들이 때문에 그렇다니 친아들 다른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장군도 벌벌 떨지만 지만군과 근해양에게는 우리 아빠 나한테 꼼짝 못 하셔 그저 친자식이 굉장히 짤짤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비서실상을 통과한다 누구를 모시고 간다 하지만 이 친아들 딸은 거기에 중부자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중부자하고 벌벌벌 떨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직접 친아들에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친자 하나만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이 집에 그만해도 괜찮아요 그걸 맨날 잊어버려가지고 또 가서 중부자 세워놓고 벌벌 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아버지와 친아들 사이에 중부자 세워놓고 봤어요? 없어요 그거는 웃을 놀고 껄껄 웃을 놀죠 아니 그 친아버지와 친아들 사이에 딴 사람의 왕이니 뭐 뭐 해도 예를 들면 중부자가 필요 없이 아버지에게 직접 나가시고 우주대왕에게 직접 나가셔서 그 무릎에 앉으시고 어리꽝 부르시고 마음대로 무엇인지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당당한 콘셉트 그러면 성경에 중부자가 있다고 했는가 성경에 중부자가 있다는 것은 대언 간고한다는 것은 무슨 죄인 죽을 죄인을 잡아다 놨고 예수께서 오 하나님여 이 사람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대언 간고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대언 간고한다는 말은 우리가 가정에서 일반 간에서 애기들을 기를 때 애기가 자라나면서 혀가 꼬부라면서 잘 말 배울 때 말이 안 돌아가죠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가 자기 자기 부인 보고 여보 이 애기가 당신 보고 말하고 하지 않소 아버지가 대언 간고 해줘요 또 언니가 있다가 엄마 이 애기가 엄마 부부라고 해 아빠 부부라고 해 대언 간고 해줘요 이렇게 애기가 무엇을 구할 바 무엇을 말할지 모를 때에 인잔 엄마나 혹은 아빠가 누이가 대신 대언 간고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에 우리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대언 간고 해준 그런 인잔 그런 식의 대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교회들이 참 무의적인 사형 이 죽을 죄인 주의 없을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만 살달라고 이렇게 대언 간고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의 로마서 8장 20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야여 친히 간고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쩔쩔맬 때에 성령과 우리 예수님 또는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빌려 알지 못할 때에 대신 인자롭게 대신 말씀해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고 조금 있으면 배우겠지만 여러분이 법정에 이제 앞으로 끌려갈 때에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에 정호를 받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없애려고 옛날에 엘리야를 없애려고 온 세상에 뭉치고 예수는 없애려고 뭉쳤던 것 같이 그래서 법정 같은 데 가서 벌벌 떨면 헐말를 볼 때 대연 간고 대신 말씀해 준 분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우리 예사촌 누님 시골 순진한 천자가 큰 교회당 나가다 갑자기 설교자가 암흑의 한 기도시라고 쳐놨다고 그랬어요 아예 미리 말도 않고 갑자기 지적이가지고 가슴이 털 영내로 앉아가지고 이 순진한 천자가 가듭이 가슴이 두근두근 없이 이거 어떻게 기도할까 했는데 무릎 꿇을까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유청한 기도 영감적인 기도가 쏟았는지 설교보다 더 감아가셨다고 사람들이 한다고 누가 대한가 하는 거였어요 발발 떨구는 사랑한 딸의 사정을 미리 하시고 대신 기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한 한 가정 안에서 이 자식들을 기르는 그런 식의 대행간 굳이 죽을 죄인으로 살달라고 하는 대행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친아버지께 직접 나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범이십니까? 그럼 예수님 하나님께 나갈 때 중보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필요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같이 직접 아버지께 나가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몸으로 여러분을 낳아주신 친아버지인가 믿습니까? 우린 그분의 친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대행간고 중보자가 있냐 말이에요 이 모든 거짓 오류에서 여러분 빨리 빠져나와야 구원 받습니다 이건 뭐 기도는 걸 아는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아는가 발탁하죽을 아는가 아무것도 자 이제 87, 91페이지 한번 4분의 1쯤 내려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읽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의 대왕께서는 온 우주 만주백관을 향하여 오늘도 선포하시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들은 내 아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 대왕께서는 오늘 또 온 우주 만주백관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들은 누구라 그들은 내 아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 아빠께서 우주정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신경은 다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은 다 우리에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왕자가 태어나니까 문무백관을 데리고 회의를 하면서도 그저 한마디서만 뒤로 가서 후원하는 왕자를 가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얼굴 맞추고 대우고 나우 나우 문무백관과 회의는 해도 모든 마음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왕자에게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빠가 똑같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들은 내 아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에게 다 있다 얼마나 우주 대왕의 사랑에 초점이 된 우리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요구로 줄이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2000년 예수에게 한 말씀은 아니라 오늘날 바로 여러분의 한 말씀입니다 아멘 우주 만족백관 앞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주를 다신 우리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주 대왕께서 나를 갖다가 자기 몸으로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고백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줄이다 열방이 뭐예요? 온 우주예요 이 지구와 이 우주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오 하나님요 저 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가난한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 종이쪽 구하지 마시고 적어도 열방을 달라고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모든 우주를 아낌없이 주신 무엇을 선주가 아침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넌 구하라 하신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큰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신을 구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할테면 아주 크게 구하셔서 태평양 바다 같은 성령을 구하셔서 태평양 바다 같은 성령을 구하셔서 이 지구를 다 건직해달라고 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누가 응답한다? 내가 중보자가 응답한다? 내가 직접 내게 응답한다 너 내가 부를 때 나여하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를 때 나여하가 내가 직접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 아기들이 도시 골목에서 놀다가 골목단장들이 막 때리려고 막 쫓으면 붙잡힐라 붙잡힐라 말라 할 때는 집 근처 와서 아빠 하면 아버지가 왜 하고 나가면 골목단장 다 도망가버려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싸움이 나오기 전에 이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이건 우주선쟁이에요 6천이 또는 가장 치열한 싸움을 나는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에 나오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가라고 하는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조건부를 달았어요 아버지 제가 이 싸움의 성질을 이제 아는데 제가 하여튼 이 독불양원으로 원수의 지구 한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격전지 원수의 틈박에 쌓여서 쌓일지라도 그 전쟁에서 아빠는 내가 아빠 불러면 왜 왜 하고 나타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싸우러 나갑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 이 싸움 수없이 제가 싸워왔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궁지 몰일 때마다 아빠 하면 왜 하고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부를 때 나여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왜 하고 나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아빠랑 같이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벌써 듣고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야 봤죠 그저 맨날 백번 천번 기도하면 그때 한번 쓱 한번 해주고 응답해주고 그저 열흘 20일 30일 40일 금식 기도하면 한번 이렇게 응답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부를 때 말을 마치기 전에 부르기 전에 내가 다 응답하고 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 참 하나님의 친아버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우리 아비를 찾고 찾으면 나와서 만나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항상 친아버들 만나시고 같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라도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친절하고 인자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네가 언제나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활란 근심환 어려운 날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터졌을 때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인간의 한계선이 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도무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터질 때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감사하게 찬송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소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살 때는 아주 예배 잘 드려요 믿음도 참 좋아요 근데 일단 무슨 활란이 터졌다면 그때는 기도 안고 뛰어댕겨요 막 내가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때 친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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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